첫 게스트는요 제가 이전 드라마에서 지금 나오는 수상한 파트너 말고 이전 드라마가 TVN 네일그대화라는 작품을 찍었었는데 거기에서 인연이 닿은 이재훈 오빠, 이재훈 선배가 첫 게스트로 자리를 채워주시기로 했고요 또 이번에 영화 박열 개봉 시기와 겹쳐서 같이 이런저런 제 볼륨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오빠의 영화 이야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첫 방송을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코너들 네 코너 다른 코너에서 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많죠 지금 안 그래도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분들, 배우분들도 많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인디 뮤지션분들을 초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라이브 초대석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은 코너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계획도 있고요 여러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을 초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예원씨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페셜 디제이 이틀 하는 중에도 여러 배우분들이 저희 콩에 들어와서 문자도 남기시고 이틀 짧아서 출연을 못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게스트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â01 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